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당일 전원 검사 후 격리 장소까지 이송하는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. 지난 4월 1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체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입국 2, 3일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. 이에 군은 4월 10일부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협력해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야간 시간대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강남성심병원으로 이송해 입국 당일 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 이로써 군은 지난 8월 5일까지 야간 해외 입국자 500여 명에 대해 입국 당일 검사를 마쳤으며 또한 검사 후 자택 및 시설 등 격리 장소로 민간 구급차 8대를 활용해 이송함으로써 타인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